Q. 등산까지 가세요? 여기는요, 울산입니다. 저희 여름, 사머 페스티버를 하러 왔습니다. 은중이에요. 은중 음악중심 울산. 홍태여, 울산으로 이행시해줘. 울. 우리 노디. 산. 산 등산하는 사이콧을 볼래요? 등산이요? 등산까지 가세요? 어, 한계가 없어요. 저는 한계가 없는데 이제 민지 형 때문에 모두가 멈춰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Welcome to TrickyHouse.com으로 등산하러 가는 걸로 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와대박스는 보고 오셨겠죠? 그렇겠죠. 안 보셨으면 지금 이 위에 링크로 보고 오세요. 비염이제다. 뭐라는 거야. 너까지 껴줄까? 너가 없잖아. 너가 없어서 안 돼. 나 낚이면 멋있으면 좋아졌잖아.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재밌었고 진식이 형 모닝콜을 진짜 제 모닝콜로 할 뻔했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너 개극해야? 이래가지고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줄민이 월클 아닙니다. 했죠. 줄민이 월클 아닙니다. 저는 그... 줄민이 형 그 넘김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안 봤어요. 저는 계속 넘기면서 보이나 봐요. 줄민이 형 나오는 것만 보여. 줄민이 형 자기 나오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넘김 하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저는 애들 거 다 보네. 그럼 전 뭐 했어요? 모르겠다. 뭐 했냐?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 눈싸움이었어요. 눈싸움? 아, 맞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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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맞네. 근데 저 그때 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컬러렌즈를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성공을 해냈습니다. 30초는 그냥 하지. 진짜요? 나 진짜 그때 울뻔했어. 30초에서. 시작! 줄민이 형이 있는 곳에 대해 푸른 바다고 그리고 무슨 들판이고 깡깡한 바다이고 그것도 됩니다. 너무 유리한 길이 끝내 라켓빛이 타오르는 붓이 오리기에 모두 볼 수 있게 하늘 위로 비해 그 문을 감아 오 I don't care 원하는 나랑 불어와 지금 좀 옷에 천이 부족해서 부끄럽습니다. 형. 네? 근데 복근 보여 줄 생각이 없어요? 아, 제가 예전에 있었는데 네. 지금 없어요. 전 공개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민지 형은 안 돼요. 민지 형은 아티스트 보고. 왜? 난 아티스트 아니잖아. 나 괜찮아. 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은데. 나 공개할 수 있어. 아냐 근데 나 진짜 요즘에 많이 있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 토대만 있어. 이렇게 만져보면. 만들어질 토대니까. 옆쪽에 이렇게 보면. 11초. 힘 줘봐? 네. 멀리 사이버스에서? 지금 공개할까요? 무슨 근이요? 전압근이요? 잠시만요. 나와줘. 저는. 아 나 공개하면 공개해. 저는 지금 이 팔 노출한 것도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막 멋있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네. 그럼 지금 보여줄까요? 나 지금 보여줄 수 있어. 나 맥도날드 소원. 저야. 저야. 오늘의 엔딩 요정이고요. 투자에 뭐 할지 고민 중인데. 뭘 하면 좋을까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 어차피 지금 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안녕. 전 진식이 형 버전으로 들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저 진식이 형 너무 좋아 보여줘. 맞아요. 너무 기분 좋게 깰 것 같아서. 저녁에 기분이 안 좋았어. 이거 하루에도 경각심이 사라질 것 같아. 진식이 형 함께하면. 약간. 너무 편안하니까 그냥 뭐. 너무 기쁘고. 방금 그걸로 뭐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꺼.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한. 500번 무한 번복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5, 6, 7, 8. 네. 그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맞아? 그 처음에는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면 갑자기. The morning. 야야야야야. 하는 거 보고. 진식이 이미지 어떻게. 가이. 오. 약간 더웠습니다. 그때. 약간 화끈화끈했어요. 제가 또 극 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노래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하면서. 잠을 못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전 예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무대를 하러 가기. 직전입니다. 우루와. 올라와. 다와. 이루와라. 원지야 너는 정말로. 지지야. 저리 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겠습니다. 비 오는 무대는 처음인데.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열심히 떠빵. 안녕. 요. 여러분. 이것 보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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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운전 끝. 바이바이. 바이바이.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헤드마이크를 찾는데. 오랜만에 찾는 게 좀 어색한데. 얼굴이 빛나는 이게. 이게 얼굴이. 왜. 오랜만에 뭉친. 룸메즈입니다. 룸메즈. 이제 룸메 아니죠. 안 룸메즈. 안 룸메즈. 타임어택 하고 왔는데. 야 이 산옥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타임어택은.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니까. 에너지가. 이게. 이게 진짜 재밌어요. 나 진짜 밖에 나가서. 무대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인사드리고. 이렇게 와야겠다 했는데. 막상 나가니까. 무대보다 더 신나가지고. 무대보다. 저희는 생방송도 남았고. 일단 끝나고. 로디 분들이랑 사원 녹화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생방송도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자. 달려 달려. 런. 로디 또 달려봐. 오늘 타임어택 어떠셨나요? 타임어택?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라이브로 하고. 찍도 추고. 카메라도 이렇게 뺏어와서 찍어주고.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제 재밌었고 이제 또. 좀 쉬다가. 또. 생방송 올라간다는 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이 뭔데요? 왜 저한테 멘치시켜요. 안 찍을래요 그럼? 아 찍을게요. 자 이제. 잠깐 쉬다가. 쇼핑방 올라가기 전까지. 밥도 먹고. 양치도 하고. 구경 보고. 로디도 보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때 봅시다. 안녕. 안녕. 이제 랩하트가 저한테 굉장히 큰 곡입니다. 랩하트가 저한테 굉장히 큰 곡입니다. 관역해줄까요? 쇼핑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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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였나 쇼핑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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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주세요. 싫어해요.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말 꿈 꿈 아킹 저는 안 합니다. 여기를 좀 그만해야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말 꿈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할 곳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할 곳이 없다 에어컨 뭐야 선진진이 왜 또 한 명 있냐? 자 여러분 끝났습니다. 제가 왔다. 자 생활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로디. 가자! 아 로디 앞으로 모여봐라 해서요. 안녕하세요 스토비입니다. 찍지 말아주세요. 눈이 안됩니다. 1일 팬 매니저님입니다. 저 약간 아버지 지식이 형 인사 한 번 지식이 형인 것 같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투리와 안녕하세요. 스토비입니다. 스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성 고마워요. 고마워요. 너무 재밌었어요. 마무리 인사는 진식이 형이 아니 나 이미 했으니까 소진이가 에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팬매니저를 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 빨리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양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도 수고 많았어요. 스타러스 스타러스. 세게 저번에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도 약간 삭삭 아 약간 저도 극과이긴 해요. 극과이긴 해요. 여우과 쪽이긴 해요. 아니 고양이과 고양이 여우과 고양이과 약간 그쪽이긴 해요. 제가 원래 입만 안 열면 굉장히 좀 날 차가운 인상인데 입만 열면 저보고 맞아도 개선. 개미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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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열면 개미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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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과 우리 중에 뭐 내가 딱 말해줄게. 현우, 정훈, 진식. 진식이? 진식이 고양이 남았습니다. 진식이 약간 공룡 그거 아니야? 공룡과 공룡과 진식이 있는 거 아니야. 어? 거의 둘밖에 없어 고양이 거가. 수민이! 저는 여기서 입어요. 수민이는 그냥 외기인이야. 다른 생명체. 아니야 수민이는 그거 닮았어. 쿼카. 쿼카 닮았어. 주민이 형 봐. 나. 나. 나는 뭐겠어. 남아도 탑이 종이진인 것 같아. 진짜 포스터야. 스캉크! 나는 공룡. 더워, 더워. 포스터랑. 기다려주는 게 정 attitude. 우선의 3년? 월요일의 길름. 쯧. 마주의 셔틈. 헌터 정말 재밌죠. 원래 저는 세윤이 어사거든요. 어젯밤에 한 이야기해도 돼. 안 돼. 그냥 안 될 거 같아. 어제 헌터에 고민 상담을 해줬는데 근데 뭔지는 뭐 알 했어? 헌터 상담을 도브이 시작했어? 도브이 됐어. 도브이 됐어. 역시 여사. 이런 식으로 우측해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우산이 없어지지. 근데 항상 올라갈 것 같지? 자, 성광궁!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궁! 와, 지금 로디를 때려? 궁! 궁! 궁... 아, 크게 할 뻔했네. 궁! 우주에서 떨어진다 네 앞에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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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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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끝나시오! 네, 이 논술. 후! 오늘 카메라가 왔는데 이거 인사이커스였어? 금방 비하인드 중? 사실 저는 인사이커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신격받아. 거짓말이죠. 하하. 잡았을 때 진짜일 수도 있어. 뭘 진짜. 인사이커스요? 눈방 비하인드 중? 무슨 소리야? 눈방. 하트 부대의 어머니가 하루가 아니라 저희 시상식은 처음이라서 좀 긴장했거든요. 어제 리허설을 했는데 대박이 돌아왔는데 그리고 저희 스페셜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보셨겠구나 이미. 보셨겠구나. 잘 보셨죠? 보셨다. 하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인상 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너무 다 해놨네. 시인상 타면은 한번 수상표가 싯그라나게 해보겠습니다. 정훈아 아프지 말아. 좋다. 정훈아. 사랑한다. 오케이. 이걸로 가. 일단 민재가 앞에 좀 말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 왜 민재가 벌써 받은 사람만이 김치국을 드링킹이나 죄송합니다. 아직 안 받았고요. 사이코스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시인상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줄민이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 강아지. 정신 차리세요. 와. 저희는 지금 이제 생방송을 대기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세요. 와, 조을다이 생방송은 아마 처음이죠. 저희가 처음인데 정말 오늘 하이 텐션을 완전 뿌려버리고 부셔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요준 씨? 뭐가요? 오늘 무대에 어떻게 하실 거죠, 혹시 한번 해봐요? 부셔. 어이. 이런 안 했는데 짼? 아주 좋았다.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제 엠카의 경기였어. 엠카보자를 할 생각이 듭니다. 이때문에 가서 함카보자를 엠카보자를 되게 재밌게 그럼 지금 조금만 신어? 열심히 보여줄게. 아, 별 수 없어. 아니, 별 수 없어. 아 엠카? 엠카보자. 아, 놀래네요. 네, 수민아 좀 먹었게. 그러게 이름 썼어야 할게. 이름을 안 썼으면 어떡해. 이름을 써놨어, 오빠.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기가 막방인데 제가 저번에 라스타 마지막 방송했을 때 울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유는 홈보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지. 홈보이도 올 거에요? 홈보이 때는 올 거 같아. 왜냐면 홈보이는 컴백션 때도 올 거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T인데 은근 음이 많아요. T 아니라니까요. T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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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인 게 아니라 그냥 성격에서 나쁜. 아 그래? 예쁜데 성격이 나쁜 거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단어. 아주. 나이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죽겠습니다. 우리 여기 도쿄비집 처음 했을 때 이어서. 아니 저번주 죽을다 했때는. 일단. 라이브를 아주 안정적이고, AI를 고하게 죽겠습니다. 그리고 춤을 아주아주. 아주아주 심차하게 모든. 백석에 있으신 모든 팬분들 다 행복할 수 있게끔 죽겠습니다. 진짜 내가 ir수 여기서든요. 하하. 백까지 쓰면 베트트 grup 가자. 너 거기 아는지 않아요? 맞습니다. 편하게 이야기 안 하고.. 저는.. 안 꽂혀! 어?x2 Let's go! 갑시다. 자 누드랑 내내, Let's go! 한 발이 끝났어. 두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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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뭐야? 4번만에. 어떻게 나와? 나쁠지 않은데? 그냥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보이세요? 요... 아, 잘 보인다. 아, 괜찮은데? 괜찮다고요, 이게? 안녕히 계세요. 너네 사랑해. 지시가 오늘 날 씻는다고 어제 운동 많이 할 건데. 운동하려고 그냥 밥 먹고 졌구만. 어, 이렇게 해줘. 아,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저는 이런... 아, 섹시 컨셉을 하기엔 버리고 열이기 때문에. 로디, 행복해야돼. 로디, 아직은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요. 저는 방금 산호가 끝나고 선배님들이랑 챌린지를 찍고 밥을 먹으러 왔고요. 저는 늦게 와서 아직 제 밥은 안 나왔고요. 그러면 먹는 거를 그냥 씻고 있겠습니다. 지금 밥 먹기 직전에 수프를 뿌리는데 심정이 어떠신가요? 진짜 오늘부터 찍고. 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파악했습니다. 세은 씨는 혹시 어떠세요? 지금 맛있어요? 짬뽕라면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짬뽕라면도 너 좋아해요. 짬뽕라면에 밥 버전이 있거든요? 네. 그걸 먹고 있는데 밥? 밥이야? 진짜. 자, 우리 진식이 형은요? 저는요. 라면이랑 밥 먹으려는데 맛있습니다. 민재 형은요? 저 라면은 라면이에요. 오, 뭐야? 그러네. 랄랄랄랄라. 역시 민재 형은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라면도 형 좋아할 거예요 많이 많이 먹어요. 괜찮아? 라면보다 롬디 stimulation. 유준아가 이거 먹고 싶어요. 직원이 필요한데요. 여기 나 오세요. 민재가 먹던 빨대. 튜닝. 유준아 바지에 초코올 흘렸어? 스타일리스트인ồ.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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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아 그냥 이거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어 이걸 하나를 못 부어가지고 왜 아유 유준이 그냥 애기야 애기 야 뭐 다 보살펴 줘야 돼? 안녕하세요 초코우유 애죠? 초코우유에 초코 초코를 먹어 누가? 이마? 누가 아니 먼저 해줘요 물질로 닦고 하니까 없나가? 유준이가 바지에 초코우유를 흘렸대요 너 진짜 미쳤어 나 많이 안 부러서 안 아파요 맛있어? 우리 진짜 있는데 거기 아파 어때? 바지에 흘린 초코우유 맛은? 살짝 찌그네? 아니면 짭조름해? 살짝 찌그네 내가 편할 거니까 그냥 찍을래 짭조름해? 네 깜빡깜빡깜빡 맛있겠다 뭐놀러 복지야? 이쪽으로 그냥 이쪽으로 복지야 않을까요? 유준이 더우면 안 되니까 너무 잘생겨서 랩퍼 누구야? 여드랩? 선풍기도 형이 틀어서 아하 사용하지 않아도 돼 그냥 봐라 아 아 아 하고 싶다고? 아 아 아 먹어 먹어 얼른 먹어. 내 얼굴이 형을 좀 달라. 바른 게 좀 더 섭췄나 봐. 숨을 못 쉬겠는데? 내 몸 탓이야. 원래 밥을 먹을 때 숨을 쉴 수 없어. 저희 싸이커스가 방금 생방송 부대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 사전 녹화 때 이제 저희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한 번에 오케이가 돼서 그리고 인사도 제대로 못 나와서 아쉽지만 막방이어서 아쉽지만 홍볼 활동도 있고 또 로디 분들 만날 무대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오늘 아쉬움을 조금 뒤로 하고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굉장히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조회다회를 하면서 좀 즐기는 법을 찾아봤습니다. 로디 분들 덕분에 재밌게 무대를 한 것 같고 얼른 홍볼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두울다이 막방을 했는데요. 정말 두울다이 활동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두울다이 끝났어. 끝났지? 빨리 끝났어. 정확한 즐거웠다. 저희 오늘 두울다이 막방인데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두울다이 막방이라는 게 사실 안 믿기고 되게 이번 활동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로디랑 큰 무대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KCON 다녀와서 홈보이 활동도 재밌게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울다. 두울다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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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